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미국 대선 조작의 핵심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도미니언 버팅 시스템 이 도미니언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서 미군의 최종의 델타포스와 미국의 CIA 요원들이 한바탕 총격전을 벌였다 그래서 미군이 사망하는 사태에 이르렀다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식은 미국의 WVWTV가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WVWTV는 토마스 맥커넌이 장군 미군이 선거 무결성을 지키기 위해 사망했다라는 인터뷰를 내보냈는데 그러니까 CIA가 거점으로 잡고 있던 독일의 도미니언 시스템을 급습을 했는데 델타포스가 그 과정에서 델타포스 대원 5명 CIA 요원 1명이 사망했다라고 충격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정송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점점점 미국 대선의 부정 그 증거도 차고 넘치지만 점점점 미국 대선의 전환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머지않아 트럼프 대통령이 구태탈을 선포할지도 모르는 그 소식들이 속속히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독일 프랑크프루트에 있는 도미니언 시스템 CIA가 지키고 있고 CIA가 관리하면서 미국 대선을 조작하는 그거를 덮친 델타포스 요원들과 CIA 요원들의 이러한 충격적인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겠습니까 그만큼 오바마 시절에 CIA가 얼마나 많이 리셋을 해놨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이 도미니언 시스템 서버를 확보하기 위한 그 작전에서 델타포스와 CIA가 총격전까지 벌이면서 목숨을 잃은 소식은 뒤에 소상하게 전달하기로 하고 이 토마스 메커니니 장군이 굉장히 지금 미국 언론들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자 미군의 삼성 장군인 토마스 메커니니 장군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해모는 구태타의 열쇠입니다 세계의 정치치 범죄라는 그 책에서 뭘 하고 있느냐 오바마 세력과 그 다음에 존 오넌 브래넌 미국의 오바마 시절의 CIA 국장 제임스 클래퍼 당시 국가정보국장 그러니까 CIA가 얼마나 트럼프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 이번에 사면을 받은 마이클 플린 장군을 잡아먹으려고 얼마나 많은 작전을 세웠느냐라고 연일 성토하고 있으며 이 토마스 장군은 이미 올해 2월 달에도 11월 대통령 선거를 잘 봐야 한다 오바마 세력들의 작전은 시작되었다라고 폭탄 선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도 10월 달에도 한번 이러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 토마스 메커니니 장군이 뭘 강조했느냐 제가 얼마 전에도 소개시켜드렸던 바로 도둑맞은 이 첫 선거를 찾아오지 않으면 미국에는 또 다른 자유선거를 볼 수 없다 제가 이스라엘 국제류수발로 전했던 소식은 뭡니까 미 공군 삼성 장군이며 전 북미 항공우주사령부 사령관이었던 미 국방부 최고 관리였던 토마스 메커니니 장군은 11월 15일 이번에 서서히 불법선거로 드러나는 미국 선거를 파헤치기 위해 오바마 행정부가 작전을 쓰는 해머 스코어 카드 프로그램을 범죄에 사용한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러니까 이미 오바마 때 만들어 놓은 해머 스코어 카드 프로그램을 오바마는 이번에 무조건 썼을 것이다 라고 폭탄 선언을 이스라엘 매체에다 폭탄 선언을 해버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오바마 행정부에서 비밀스럽게 추진된 시크릿 해머 스코어 카드 프로그램이 2020년 선거에 사용되었다는 증거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다 그래서 메커니니 장군이 항상 이야기했던 건 뭐다? 오바마 정부의 핵심적인 부분은 무엇이냐 오바마 시절에 이미 CIA와 FBI는 이미 다 포섭되었다 리셋되었다 그래서 오바마 시절에 만든 FBI와 CIA가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과 마이클 플린 장군의 구속을 한마디로 기획한 거다 그러니 트럼프 대통령이 그 4년 동안 FBI하고 CIA 얼마나 힘들게 끌고 왔습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본질적으로 독일에 있는 도미니언 버팅 시스템 서버에 대해서 우리들은 마치나 사이틀 회사의 우회 서버인 줄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그 당시에 독일에 있는 사이틀 도미니언 서버에 대한 소식을 저도 전달에 드렸었는데 자 11월 13일 게이트웨이 펀빗은 공화당 출신의 연방 하원 루이 고모트 위원은 뉴스 맥스에 현재 미국 대선 개표기계 시스템 도미니언 서버를 추적 중에 있는데 그 스페인에 있던 사이틀 회사는 알고 봤더니 독일 프랑크프루트로 우회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 거점이 있었다 그래서 미군들이 급습하게 습격을 했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회사에 대한 서버를 압수를 했다라고 당시에 게이트웨이 펀빗이 소상하게 전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도미니언 서버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투자한 회사들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빌게이츠와 조지소르스도 있다고 소상하게 전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1월 13일 날 독일 프랑크프루트에 있는 도미니언 서버는 그냥 사이틀 사이에 우회 서버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또한 그 당시에 작전에 참가한 부대가 어느 부대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작전을 어떻게 수행했는지도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냥 그 당시에 그 우회 서버 도미니언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미국의 국무부와 국방부 또 독일의 승인을 받아서 기습 작전을 펼쳤다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토마스 맥커넨 장군이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좀 잘 들어라 그 독일에 있는 도미니언 회사는 그건 지금 미국의 CIA가 관리하는 회사다 그러니까 CIA까지도 이번에 부정선고에 관료되어 있다 이미 미국의 법무부나 FBI나 CIA는 다 그쪽 사람들이다라고 대놓고 강조하고 있으면서 그때의 상황을 소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WVWTV는 28일 날 이걸 소상하게 전했는데 토마스 맥커넨이 장군 미군이 선거 무결성을 지키기에 사망을 했습니다 핵심적인 건 무엇이냐 퇴역한 미 공군 장군 토마스 맥커넨 장군은 TV를 통해서 프랑크프루트에서 도미니언 서버 이걸 장악하는 과정에 사망한 미군이 있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점을 정리하자면 시드니 파월 변호사가 305군 정보 그 대대를 언급한 크라겐 크라겐은 이미 그 작전이 시작되었다는 암시이며 미 특수부대가 프랑크프루트에서 서버를 점령했다는 이전 내용이 확인되었으며 서버는 독일 프랑크프루트 CI 시설에 있었으며 그 작전에서 미군이 사망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와 FBI CIA가 지금 딥스테이트 편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크라켐을 고용했다 다시 말하면 크라켐이라고 하는 큰 괴물들 후에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핵심적인 부분은 토마스 맥커넨 장군이 이야기하는 이 전투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소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WTV 방송이 인터뷰를 한 걸 소상하게 정리를 한 겁니다 토마스 맥커넨 장군은 이번 선거에는 외국 세력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CIA도 깊숙이 관여되어 있다 미국 특수부대 사령부는 인터넷을 통해 스페인과 독일 프랑크프루트 데이터가 전송되는 걸 확인한 이후에 그 서버를 장악하기 위해 독일에서 싸웠으며 특수작전부대가 그 시설을 압수하여 서버를 탈출하게 되었다 그들은 이러한 모든 데이터를 알고 있으며 제공하고 있다 현재 지금 그 데이터를 시드니 퍼벌 변호사인데 제공을 하고 있다 자 핵심적인 건 무엇이냐 그러나 독일에 있는 CIA 서버를 탈취하기 위한 전투는 쉽지 않았다 그러니까 CIA는 독일에서 미국 대선 서버를 조종하며 선거에 개입한 곳이고 CIA 서버이며 이거는 서버였으며 미군 특수부대는 그것을 탈취했어야만 했다 미군 특수부대 델타포스는 작전에 투입되었고 이 과정에 델타포스 대원 5명이 사망했고 CIA 요원 1명이 사망했다라고 토마스 맥커러니 장군은 소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미국의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으며 이것은 머지않아 무엇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위대한 구태타로 가는 그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FBI와 CIA까지 딥스테이트 편이 되어버린 미국의 현실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결정과 행동에 귀추가 쏠리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